아 여긴 마을이 참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근데 되게 혼자 잘 노네요 아 여긴 마을이 참 예쁘다 무화야 우리 신나게 놀게 옷 갈아입을까? 무화 준비됐어요? 무화야 준비됐어? 내가 준비된 거야? 준비됐어? 패션쇼 아니에요? 무화가 패션쇼를 한 번 썼었어요 아기랑 포즐 좋아 포즐 근데 엄마가 더 화려하게 입은 거 처음 봐요 보통 저런 당면 있으면 엄마를 조금 색을 좀 이렇게 아니요 엄마들이 라이프 좋아해요 애기한테 몰아주거든요 아니요 저는 뺏길 수 없어요 나도 빛나야 돼 다시 1위네요 자 다시 이제 무대 뒤로 가자 오 또 두 분씩 의상 와 심심할 틈이 없다 집이 아침 뭐 과연 루아가 어떤 곳을 선택할까요? 왠지 느낌의 빨간색 와 그럼 편하게 오늘 신나게 놀아 보는 거야 아 놀이터 놀러 갔구나 원래 좀 자주 보는 아이들인가요? 네 저희 항상 저렇게 아 아 아 왔어 다 있네 동네 꼬락이 다 다 있네 이 시간에 아 아 아 아 잠시만 저렇게 막 포옹해요? 저희 이제 만나면 항상 가면 있는 우리 엄마 친구들 야 이거 너무 좋다 너무 부럽다 동네 아이들이랑 만나서 놀 수 있다는 게 요즘에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어? 안녕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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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랜만 어 웬일이야 너 뭐야 백년만 머리 왜 잘랐어? 아저씨가 더 재밌게 노는 거 같아요 아이 참 어른들이랑 아기들이랑 더 잘 놀아 아 Let it go Let it go I'm only back anymore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너 이모 보고 싶었지? 네 솔직히 고백해 이모 너무 보고 싶었어요 빨리 그치? 내가 알지 어? 깔루아다 어? 얘 이름은 깔루아예요 깔루아 고양이? 고양이까지 다 알아요? 고양이하고도 치네요 제 이름이 깔루아인데 이름이 루아랑 똑같잖아요 루아 아 깔루아 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진짜 개냥이로 유명한 친구인데 루아랑도 어릴 때부터 친구예요 진짜 깔루아 깔루아 루아랑 치워 짜장면 먹을 사람? 이제 짜장면 먹자 얘들아 짜장면 짜장면 빨리 오세요 야 짜장면 배달까지 시켜요? 저거 진짜 최고다 모르는 사람 지금 봤으면 약간 어린이집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야외 활동 나온 거 같네요 애기 하나 너 젓가락 언제 한입니? 오우 파스타처럼 잘했어 옳지 잘한다 자, 우리 아이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네. 엄마가 저렇게 해주면 루나가 또 동네에서 인기 짱 됐나 봐. 저렇게 짜릉면을 사주는데, 엄마가? 여기 약간 우리 어렸을 때 잘하는... 그런 거야. 나도 스케줄 하다가도 이렇게 날씨 좋잖아? 빨리 가서 빨리 놀이터 가야 되는데 놀이터가 무슨 보통 우리 나이면 빨리 사우나 가고 싶다 아니면 영화 보고 싶다 이랬는데 난 뭔지 알아? 빨리 놀이터! 오늘 놀이터 가야 된다! 내가 말을 듣고 약간 묶인 거야. 나의 힐링 장소, 놀이터. 그러니까. 우리 동네 아이들도 이모 때문에 엄청 또 힐링하잖아, 그렇지? 얘들아 소리 질러! 예! 아이들이 못 따라가 지금. 그러니까. 아이들이 텐션이 오히려. 알았어. 얘들아 윤호 대신 오늘 해줘. 한 번만. 윤호 대신. 이번 세 번째 민망하면 지금 안 돼. 자, 오늘 과자 파티 소리 질러! 예! 한다, 한다, 했다, 했다, 했다. 아주 혼났잖아. 얘들아, 오늘 내가 불러줄 노래는 한의야. 난 있잖아.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. 한우가, 한우가, 한우가. 그 거 알아? 한우가, 한우가. 맞아, 맞아. 달려라, 한우가. 맞아, 맞아. 어, 맞아. 루아가 달릴 거야. 루아가 달릴 거야? 알았어, 루아 내려와 그럼. 아니, 달리는 노래. 어, 달리는 노래. 아! 얘들아, 루아의 신청곡 달리기 부르겠습니다. 따따따따. S&S 달리기라는 노래 있었어요, 맞아. 신청곡 달리기 들릴게요. 루아 뛰어, 엄마 시작한다. 빠바밤 빠빠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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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빠바바바 빠빠바바밤 빠빠바바 지겨운가요 근데 진짜 달리네요. 잘 달리기, 찾자마자. 귀찮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 버릴 것을 다른 애들도 달리기 싫겠어요 다 달려야 지금 마라코드예요!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 설 수 없으니 노아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는 엄마의 움직이는 보석이야 알지? 사랑해 실 수 있다는 거 와! 노아 잘했다!